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삶의 마지막을 어떤 모습으로 사셨을까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지금 새겨보고 있습니다 저번 강의 꼭 들어주시고요 저번 강의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과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저번 강의에서 계속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빠른 시간 내 죽이려고 합니다 가야바가 최종 증거를 확보하는데요 그 증거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토인가 이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신성모독죄라는 구실로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이죠 결국 우리 인간의 죄의 출발이 무엇일까 하며 시기심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장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 결국은 시기심이지 않습니까 시기심이 참 무섭습니다 특히 이런 정치 세계에서 오는 시기심 참 무섭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하는 그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시기심으로 나타났고 그 시기심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제가 내용을 읽으면서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39절에요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월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조롱하는 거죠 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니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니가 무슨 성전을 짓느냐 니가 무슨 하나님이냐 니 말이 사실이라며 증명해 봐라 뭐 이런 조롱입니다 그래서 그 조롱의 내용이요 41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아픔을 생각할 때 뭐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피 흘리는 뭐 이런 부분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부분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창조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창조주가 피존물에게 받는 수목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인간들이 자신을 죽여버리는 그 아픔 배신감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못 보는가 하면 이런 인간의 입장에서 자꾸 아픔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창조주로서 당하는 하나님으로서 당하는 그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그 아픔을 이해하기가 힘들겠죠 그렇기에 심판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아픔을 당했지만 그대로 심판에는 다 갚아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한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인해서 심판이 후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절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하면 침묵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침묵하셨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바보같이 참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힘이죠 그 진리의 힘으로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침묵을 하는가 하면 바보여서가 아니라 이 어려움이 어떻게 해요 좀 억울한 일을 당황할 때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침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가 무엇인가 하면 침묵입니다 예수님이요 그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강한 힘을 발휘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저는 침묵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볼 때요 이런 예수님의 침묵하는 모습을 참 그게 보인다면요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내가 배웠던 그런 어떤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그 침묵 속에서요 짧은 한마디를 하셔요 그 한마디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뭐 가야바에게 그 당시에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한마디 침묵하시다가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 한마디가 그들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다 뭐라고 그냥 무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역반응이 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요 승교자들이 참 많은 아픔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죠 근데 오히려 고문하는 사람들이 더 미쳐버린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참 이 인간의 어떤 이성과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선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진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말하였다 이후에 네 눈으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말씀이요 얼마나 단순하고 명확합니까 참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면요 와우 참 그 예수님의 한마디가 참 놀라운 겁니다 65절에 보면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결국 그들은요 자신들이 만든 복교로 예수님을 정제하고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그 시대 성경을 맡은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가장 잘 숨긴다는 사람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했던 것이고 무지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그들의 어떻게 해요 무지로 인해서 그들이 가진 욕심, 시기심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것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욕심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욕심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린 것이고 그 눈이 가려지니까 무지하게 된 것이고 그 무지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때 사건을 보면서 지금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무지하지 않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눈이 가려진 그때의 그 사람들과 같이 나도 무지한 사람이 아닌가 그때 그 무지가 그 당시에 성경을 맡은 하나님을 성긴다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요 많은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스테반 집사도요 같은 말을 하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스테반 집사도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모습이 사도행전 7장 48절입니다 스테반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운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그들이 말한 성전 건물에 하나님 있는 게 아니다 기독교가요 대체적으로 무너질 때 특징을 보면요 건물이 바벨타처럼 높아지고 화려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49절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조서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과 같으니라 그게 스테반 집사는 말이오 하나님은 너희들이 말하는 곳에 너희들이 말하는 곳에 계시지 않다 그 말은 너희들이 잘못되었다 너희들이 무지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더 정확하게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이 그들이 가슴에 뽑히면서요 시기심이 발동해서 스테반을 죽음으로 가는데요 그 말이 51절에 보면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한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테반은요 이 말 후기에 어떻게 해요 승교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보통도 보면 우리가 고난 주간의 영상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 가시가 안 잡히고 손발, 박뼈, 피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십자가 지면서 넘어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침묵하셨고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현재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을 꾸짖는 모습이 침묵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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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